안녕하세요 kbk 입니다 오늘 혼자 축하하기 컨텐츠 드리블 훈련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알려드린 드리블 훈련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계속 인사이드로 터치 하면서 제 의지대로 움직이는 훈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고 다 느끼실겁니다 완벽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훈련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